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벌써 10월 20일이에요. 시간 빨리 갑니다. 벌써 거의 3분의 2는 거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1교시 한번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굉장히 좀 싸늘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환절기 특히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체온 유지 잘 하셔야 합니다. 감기 걸리면 이게 감기인지 코로나 걸린 건지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하여튼 조심하셔가지고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위생. 이번 시간에는 애플과 삼성, 인텔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번에 보니까 애플이 역대급 칩을 내놨더라고요. 역대급 칩. 애플이 요즘 보니까 칩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노트북 칩도 보니까 뭐 M1, 프로, 맥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애플이 요즘 뭐 반도체를 떠나서 하여튼간 CPU를 상당히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텔이 요즘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곤혹스럽죠. 인텔. 예전에 애플의 노트북에 인텔의 CPU가 들어갔는데 이제는 인텔의 CPU를 쓸 일이 없죠. 직접 설계해가지고 TSMC에다 파운드리 해버리니까 굳이 인텔 거를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텔도 매출이 훅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 CEO 팻 결싱어도 나름대로 좀 곤혹스럽고 힘들 거예요. 힘들 겁니다. 고생할 겁니다. 이분도. 일단은 애플이 자사 제품에서 탈인텔을 추진하고 있어요. 가속하고 있죠. 탈인텔을 가속하고 있다. 그럼 인텔이 반도체의 위탁 생산 경쟁력을 위해서 현재 지원금을 늘려달라고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에 호소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팻 결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인데 이분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분이요. 이분이 18일 날 다큐멘트 뉴스에 나옵니다. 그 악시오스 온 HBO라고 있는데 거기에 나와가지고 우리 생산비가 아시아보다 30에서 40% 비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차이를 줄여가지고 미국에다 더 크고 더 빠른 그런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미국 정부에다 보조금 지급을 촉구를 합니다. 결국은 손 벌리는 거예요. 돈 달라고. 인텔이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돈 달라고 지금 정부에다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굽신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싱어 CEO는 지정학적으로 그 한 점 불안정한 곳에 팹을 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지 않다. 석유 매장지는 신이 결정했지만 그 팹을 그 팹이라는 게 반도체 공장이죠. 그 팹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가 파운드리 경쟁력을 주제로 이야기한 점하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언급한 점을 비춰볼 때 아시아의 반도체 기업은 결국 삼성전자랑 TSMC, 대만의 TSMC를 지목한 것으로 풀이되는 거죠. 일단 TSMC가 상승되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한 73%를 차지하고 있어요. 73% 거의 뭐 독화점이죠. 차지하고 있는데 그 한국 삼성전자는 결국은 북한 리스트야. 북한 리스크가 있어요. 참 내가 봐도 북한에서 뭐 미사일 한 번씩 쏘면은 뭐 거의 뭐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북한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대만 TSMC도 뭐가 있냐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 여기는 중국 리스크가 있죠. 중국 리스크 중국 애들이 뭐 심심하면 그 대만 쪽 해협에다 그냥 뭐 전투기 띄우고 날라다니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그런 갈등 상태에 서로 놓여있다는 것이 한동안 뭐 지적되어 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겔싱호 CEO는 그 퀄컴이나 AMD, 엔비디아 등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사들이 그 자신들의 제품을 주로 삼성전자나 TSMC에 유미타케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본토 밖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안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안보를 핑계대는 거예요. 안보. 이항관도 안보파리 하는 겁니다. 안보파리. 어디서 많이 벌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미 상원은 지난 6월 반도체 제조에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그런 안을 담아가지고 미국 혁신 경쟁법 미국 혁신 경쟁법을 가결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하원에 발이 묶여있어. 하원 쪽에. 하원에 발이 묶여있다. 그리고 겔싱호 CEO는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520억 달러 지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가 또 인텔의 반도체가 애플 제품에 다시 사용되거나 애플이 인텔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길 원한다고 언급을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애플은 이날 역대급 칩으로 평가받는 M1 프로하고 M1 맥스를 탑재한 맥북을 공개를 합니다. 보니까 성능이 상당히 좋다고 막 자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탈인텔을 선언하면서 그 내놓은 두 번째 칩인 M1 프로하고 M1 맥스의 그 성능은 현지에서 상당히 압도적이다. 아, 그런다. M1 프로하고 맥스가 있어요. 상당히 압도적이다. M1 프로는 최대의 10코어더라고요. 10코어의 CPU를 갖춰가지고 기존 칩인 M1보다도 70% 정도가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GPU죠. 그래픽 성능은 한 두 배 이상 빨라졌다. 그리고 M1 맥스는 더 빠르다고 하네요. 57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돼 있어가지고 M1보다 GPU 성능이 한 4배 정도 빠르다. 4배 정도 빠르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M1 칩에 이어서 이번 M1 프로하고 M1 맥스 역시 대만 TSMC의 생산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현재 언론에서도 애플이 자체 제작 칩 라인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CPU 제작업체인 인텔은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그런 분석이 나는 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량 뺏긴 거예요. 인텔이. 앞서 또 지난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그동안 인텔의 최대 고객사로 꼽혔던 기업들이 잇따라서 인텔 결별 인텔 결별 결별 선언을 합니다. 우리 헤어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사 제품이 탑재되는 그런 칩을 자체 제작하겠다고 밝힌 상태인데 애플의 경우 내년에 인텔 의존에서 벗어나가지고 독자 칩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동안에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이런 모바일 제품에는 독자 칩을 쓰면서도 아이맥, 맥북 이런 PC에는 인텔 CPU를 그동안 써왔어요.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자체 칩인 M1을 탑재한 첫 맥북 제품을 내놨죠. 이 같은 위기감에 인텔도 연초에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인텔은 지난 3월에 열린 인텔 얼리시라고 해서 미래를 설계하다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한 2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에리너즈에 파운드리 공장 두 곳을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싱어 CEO가 이 행사에서 2025년까지 파운드리 시장이 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고 인텔은 현재 미국하고 유럽 기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급 업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상당히 그래도 힘들다. 좀 난감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인텔의 현 상황이 이렇고 결국은 삼성 탓도 해요. 삼성 탓도 하고 참 별의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아 좀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교시는 여기까지